국회의 당권 주자들 3명 어제 릴레이로 시간을 일부러 정했죠. 1시, 2시, 3시거든요. 다 나오신 거 맞습니까? 한 분은 아직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냥 지역에서 왔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은 지역에서 이미 이틀 전에 출마 기자회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4명으로 지금 압박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나경원 1시, 한동훈 위원장이 2시, 원희룡 3시. 왜 이렇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그랬겠어요. 일부러. 시길로. 국회의원 전 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7월이니까. 한 달 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사진, 네 분이 다 사진 찍었네.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어제 아마 의원들 무슨 공부모임 이런데 참석하고 일어나봐요. 요즘. 한동훈 위원장님 머리가 살짝 바뀐 것 같아요.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 세 분의 어제 출마 의견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나경원 의원이 드디어 별의 순간이 오는가? 그런 생각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동안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나치리만큼 배제를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더라면 저는 나경원 의원이 그냥 주저앉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패를 한 거잖아요. 대패를 했죠. 대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지금 나경원 의원이 4선인가요? 5선인가요? 그렇죠. 5선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수도권의 다선 의원 국민의힘 출신으로 입지가 좀 견고해졌다고 할까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받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번 전대에서 잘 부각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 말씀이 나는 개파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개파 없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스럽습니다. 약간 의문입니다. 의문이죠. 의문이죠. 그렇지만 주저앉지 않고 나오는 거 봤을 때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떠셨어요? 그저 웃지요. 그저 웃지요. 아니 근데 저는 특이하게 들었던 게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개헌 저지선을 저희가 성취했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의원 조지서를 만들었대요. 저 같으면 땅굴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진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큰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검사로 지도자를 뽑지 않는다라는 국민적 교훈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 교훈을 만들어줬는데 이 검사 당대표가 또 나오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서울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그렇죠. 그런데다가 수평적 당정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윤석열과 각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각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분은 만만치 않습니다. 들어오시면 지금 아마도 지지율이 좀 높으니 가능성은 제일 높잖아요. 보수층에서. 보수층에서 제일 높잖아요. 들어오시면 이제 험난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님 문제. 본인은 아니시라고 얘기하지만 아드님 문제. 이런 것들 첩첩이 쌓여 있거든요. 특검법도 발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특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잘 고민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용기는 있어요. 윤석열하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댐비는 거 보니까. 의외로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얘기할 때 특검에 대해서 약간 열린 듯한 표현. 물론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에선 반대지만 제3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양쪽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3의 기관에서 하면 된다. 이게 뭔 의미예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동훈의 워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이 이번에 나온다고 했을 때 윤석열과 각을 세우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정치 세계의 비정함을 봤어요. 정치 세계의 비정함.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이러잖아요. 이 아사리 같은 정치판에 의리조차 없으면 뭔 맛으로 살아. 뭘로 사냐. 뭘로 견디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하고 동고동락 20몇 년 동고동락했던 사람. 그 사람 등지고 나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정치적 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대결해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윤석열을 편드는 게 아니라 진짜 정치 세계 비정하다. 뒤통수 치는 거죠. 비정하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너 수십 년 관계에 있어도 칼 푹 찔를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정치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진짜 문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뒤통수를 치고 예를 들면 막 윤석열 정권 각을 세울 수 있을까 해도 의문이 되는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겠는가?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안 있죠. 지난번에 한번 대들었다가 서촌 화재 현장 가서 90도 절하고 그렇죠. 눈보라 맞으면서 볼대 인사 했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둘이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붙어 다니면서 볼 걸 안 볼 걸 다 봤을 거고요. 알 거 모를 거 다 알 거고요.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연결고리를 끌어낼 수 있을지 저는 부정적인 것에 한 표 결국은 굽히고 들어갈 거다. 결국은 굽히고 들어갈 거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다. 이게 윤시민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친륜 세력을 모으게 해서 나간 사람이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출마 기세견 보니까 딱 그렇던데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켜내겠다. 이런 워딩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갔던 거 아니에요? 그 전날. 19일 날인가? 한동훈 전관에 전화했다면서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는 거잖아요. 직접 만난 거는 원희룡. 그러면 윤심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게 합리적인 추측 아니겠어요?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윤심을 업은 것이 원희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도 참 웃긴 게 아니 친모라는 배에 누가 그렇게 기꺼이 올라가려고 무모한 건지 아니면 의리가 너무 강한 건지 의리 따지기에는 두 사람의 친분관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국토부 장관할 때의 인연이 다일 걸로 아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서울대 선후배 관계로 찐했나? 아닌 것 같던데. 아닌 것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국토부 장관했던 거? 그때 양평고속도를 열심히 막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그러니까요.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원희룡. 제가 잘 아는 우리 제주도의 문대림 의원님 있잖아요. 이번에 의원님 대신. 제가 물어봤어요. 수요일 날 인터뷰합니다. 진짜요? 같은 의원님이잖아요. 그런데 문대림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주도에서 원희룡은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제주도의 희망 그랬대요. 예전에. 예전에. 그리고 제주도에서 낳았는데 너무너무 영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수능. 전국 수석. 학력고사였나? 학력고사. 전국 수석. 이렇게 하고 서울대 가고 청년 급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가 언젠가는 우리 원희룡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지금도 문대림 의원님 제주지사 나갈 때 서로 이제 다 같은 동네. 좁은 동네니까. 맞아요. 알죠. 서로 내용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래도 서로 함구하는 것이 제주도의 미덕이다. 왜냐하면 저거 우리 새끼인데. 이런 저기가 있대요. 그런데 그런 원희룡을 보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양평고속도로 실드 치느냐고 망가지는 거잖아요. 막 우스갯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갖는 원희룡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도 굉장히 자괴감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원희룡을 높이 평가한 건가요? 아니 뭐 그건 아니죠. 옛날에 그냥 정치와 관련 없이 제주도에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정치적인 행보나 태도를 보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좀 제대로 하지. 뭐 하는 건가 지금. 윤석열 밑에 가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쉴드나 치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평고속도로가 묻힐 사안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드러낼 사안인데. 그럼요. 그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했는지 여부가 적나라하게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이 문제가 결국은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서 정치적 입지를 발목을 잡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평가 해봤고요. 네. 이렇게